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미석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2021 수능 그리고 내신 대비하는 생명과학2 만점 개념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거를 찍고 있는 시즌이 11월 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 해서 설명회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명과학2에 대한 궁금증과 그런 이제 막 이렇게 엄청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이제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자 봐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수능에서 본다고 하면 생원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겠지. 그치? 생투를 하는 친구들은 뭐 화원생투 지원생투 이렇게 할 거니까 이 내용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 개념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내신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학교에서 시험을 여러분 수능처럼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아. 그래서 이제 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한다라는 전제하에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로 나와. 또 이제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도 해보고 이제 문제도 풀려보고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못 풀어. 물론 이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생원학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 해서 조금 못 풀겠지만 한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냥 이제 좀 암기 요소들이 처음에 많이 나와. 암기해놓고 칙칙칙 이렇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선택에 따라서 수능이냐 내신이냐에 따라서 조금 빡세게 하냐 아니면 좀 부담 없이 편하게 하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 만약에 이걸 내신으로 볼 거야.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 패션이과라고 그러잖아. 생지, 생원지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화지 아니면 화생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생명이 이제 하나씩 들어갈 거잖아. 그치? 수능에서 생원을 공부할 거라, 수능에서 생원을 시험 볼 거라고 한다면 생원을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생원을 열심히 한 상태에서 생투를 붙이는 거야. 고3, 고3 1학기 중간 기말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어찌됐건 선생님의 이제 생명과학 2 커리큘럼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점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만점 완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만점 파이널이라고 하는 게 있다? 아, 지금 쌤이 이 소개 영상을 찍고 있는 건 만점 개념에 대한 얘기야. 그쵸? 해서 만점 개념의 본질은 뭐야? 기본 개념 공부하는 거야. 아, 그리고 또 이제 쌤이 엄청 막 살을 붙여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진 않아. 여러분한테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들, 물론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할 거거든. 딱, 딱, 딱 정리하는 걸 쌤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생투수업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행이 될 거야. 물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처음 보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 세포호흡 이렇게 얘기하면, 세포호흡초 알아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 느낌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광합성도 마찬가지. 유전자 발현, 이런 발현 조절 이런 내용들도 되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할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야. 알겠지? 어찌됐건 전범위 기본 개념을 기준으로 본질로 해서 수업을 하는 거고 개념과 문제가 9대 1로 진행이 됩니다. 개념을 훨씬 더 많이 하죠.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훨씬 더 많이 할 거고 사실 기획은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문제를 쌤이 실어놓고 한 문제도 안 푸는 건 없어. 다 풀어줄 거거든? 해서 문제 풀이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거고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쌤이 직접 다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만점 개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생투 구성을 잠깐 얘기해줄게. 먼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물론 문제 푼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려고 그런 거야. 생투 구성에 잠깐 보면 암기 요소와 응용 요소가 있어. 물론 교과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조금 단원수가 달라지고 했는데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생원에 있었던 세포 소기관이나 물론 생원, 생태 다 있었던 건데 생원의 소기관이 빠지면서 생투에 그냥 있는 거야. 이건 안 빠지고. 그래서 어찌됐건 1, 2, 3, 4, 5, 6 단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선배들이 어렵다라고 했었던 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3단원, 4단원, 6단원 여기야. 알겠지? 3단원에 세포가 광합성이 있는 거고 이 4단원에 유전자 발현과 조절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6단원이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에너지 쏟아줘야 돼. 근데 이제 1, 2, 5 단원은 약간 암기적인 요소가 많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럼 쌤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소개를 꼼꼼하게 해줄 거야. 다 자료 정리해서 줄 건데 암기는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지. 쌤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싹 집어넣으면 너무 좋겠는데 파일을 이렇게 전송해가지고 하면 좋긴 하겠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잖아. 그치? 해서 이 암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쌤이 딱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그런 내용들 조금 꼼꼼하게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수능 보는 친구들은 당연히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내신을 대비한다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1단원, 2단원 그리고 이제 많이 나가면 세포호까지 나가고 더 많이 나가면 광합성까지도 나가긴 할 텐데 어쨌든 요기 중간에서 끊기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서 여기 어때? 암기 요소가 많네? 노력해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많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첫 단추 잘 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해서 선생님이 지금 만점 개념 강의를 소개하는데 뿐만 아니라 선생님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생투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할 것 같아서 조금 기타 등등의 얘기들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생투 할 수 있다. 알겠지? 쌤이랑 강의에서 꼼꼼하게 개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